에이 브로우스 땡스 포치마 비디오 안녕하세요 소프트 전문 리뷰 매타란다 반갑습니다 여전에 ktc1 단축형 리뷰를 했었죠 요약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총렬이 이만큼 차이가 난다 이거구요 그 다음에 pbs 11k 접히는 가름새 그리고 따로 말했었던 이거 덕호컴퍼니에서 제공받은 아노라이징 도금처리된 소연기 이걸 말씀드렸는데 오늘 리뷰할 주제는 덕호컴퍼니에서 제공받은 소연기 소음기 그리고 레드인 코사크 도트를 리뷰하겠습니다 세가지를 먼저 제공받았었는데 현실삼이 좀 바쁘고 하다보니까 이걸 좀 나중에 찍게 되었어요 정확히는 ktc1 쪽바를 때 같이 찍을라 했는데 계획이 많이 틀어져가지고 기존의 우레탄 펄 도색보다는 새로 나온 것은 아노다이징입니다 대표적인 빨간색 노랑색 대신 금색 그리고 메탈리 블루로 도금이 되었죠 우레탄이랑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우레탄은 빛에 비추면 살짝 보라색 느낌도 낫다가 메탈리 블루 느낌도 낫다가 표면은 되게 매끈매끈한 코팅이 된 느낌이고 이건 그냥 복음된 그거죠 근데 아무래도 피막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 도색이다 보니까 쓰다보면 언젠가는 까질 수 있어요 모서리 같은게 벽에 세워놨다던가 아니면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쓰다가 모서리가 깎일 수가 있다 하지만 아노다이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험은 좀 적다 이거죠 걱정 안하셔도 되고 둘 다 이뻐 둘 다 이쁜데 아무래도 근데 이제 현재 우레탄 버전은 거의 한정판 같은 거여서 생산이 끝났고요 이제는 요런 아노다이징 버전만 나옵니다 색깔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선 건담 rsc8 그런 스타일이죠 원색 3가지에다가 흰색 이렇게 섞으면은 완성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특히 색깔이 모이면 더 이뻐요 저는 토이스타 플라스틱 칼라파트를 쓰다가 검은색인데 끝에만 빨간색이 박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쓰다가 좀 디자인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이참에 이렇게 칼라파트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죠 그럼 장착을 해볼까요? 오늘의 재물은 AAP01입니다 요즘 뭐 어세신 말고도 완전 쇼빠레 거의 막 글록26 같은 스타일의 제품이 나왔는데 이건 뭐 나중에 리뷰 기회가 되면 하는 걸로 하고 K7 소음기를 뗀 다음에 이렇게 바로 장착할 테고 어 그래요 권총이니까 좀 안 어울리긴 하다 이제 K2C1에다가 다시 해볼까요? 오 국방전시에서 보던 뭐 그런 스타일의 개방형 튤립 소음기고요 어허허허 촛바레레는 이게 낫다 뭐 이것도 나쁘지 않고 또 아까는 빨간색 버드케이지 소음기를 달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황금색 노란색으로 장착을 해보죠 음 위치가 딱 맞네 다행이다 음 좋아요 그러면은 얜 다시 떼고 거의 뭐 스카... 스카헤비 같은데 얘는 이렇게 호정을 할게요 권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음기를 낀 게 낫겠는데 이게 권총 소음기 사이즈기도 하고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아 각인이 있네요 NO LIVE AMO 7탄을 쓰지 마세요 장난감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차이나가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뭘까? 어... 메이드 인... USA 미국 USA 아니고 우사입니다 우사 토끼... 암튼... 근데 이렇게만 하면 조금 아쉽잖아요 위에 도트를 달아보죠 그래서 준비한 게 블레드윈 코사크입니다 뭐 1배율에 렌즈 24mm 인거 같고 17은 뭘까요? 암튼 3모아 도트고 근데 이거는 3모아든 4모아든 6모아든 1모아든 실제로 봤을때는 어차피 근거리... 초근거리용 보트다 보니까 크게 뭐 상관은 없어요 스펙을 읽어보자면은 천머 레드 도트 멀티 코티드 렌즈 컴팩 앤 라이트 웨이트 가볍고 작다는 거죠 8단계 발광 단계 그리고 플러스 나이트비전 2단계 어... 디지털 스위치 프라이트니스 컨트롤 5만시간 배터리 라이프 와... 와 이거 진짜 작전 뛰는 사람용 아닌가? 그리고 IPX67 방진, 방수, 충격 그런건데 먼지는 못 막아주는 것 같고 물은 6단계 거의 뭐 그냥 스마트폰에 가까운 거 아닌가? 그리고 충격은 7등급 되게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모션 센서가 있어서 2분 후에 자동으로 꺼집니다 괜찮다 그 다음에 위버와 피카티니 레일 마운트 베이스가 있고요 20ml 베이스 마운트가 있고 쇼크 프로프 1200g 얼마 정도면은 이건 코브라고 이건 라쿤입니다 라쿤이 그때 아마 338매그넘 반동을 버틴다 라고 써져 있었던 것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인 수치이고 그리고 코사크도 마찬가지인 수치입니다 아니 대단한 거 아니야? 엄청 내 충격성이 큰 거 같아요 그러면 언박싱 어... 본 제품은 불이 들어오지 않는 국내법을 준수한 잡랑감입니다 띄어쓰기랑 오타가 있고요 위에 레드윈 각인은 없어요 요건 없고 벗기면은 스펀지 레드윈 6 렌스 닦기죠 설명서 회로 이렇게 보이고 오케이 좋아요 멘탈한 구독과 좋아요 하라고 써져 있네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본체가 필리콘 커버에 같이 있고 지금 눌러봤자 기판이 빠진 상태 그러니까 즉 국내법에 이거 해서 합법적으로 수입한 상태여서 눌러봤자 작동은 안해요 레드윈 코작 각인 있고 뭐 영전 조절 나사가 있는데 뭐 육광 렌치로 돌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나사 두 개는 풀어서 따로 마운트 RMR 마운트 같은 거에다가 장착을 하는 거고 요건 또 별 렌치네요 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밸렌치가 따로 들어있기 때문이죠 합법적으로 수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납땜이 떨어져 있는 버튼이 분리돼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거 그냥 서비스로 버리긴 뭐하니까 드리긴 드리는 건데 절대로 납땜에서 쓰시면 안 돼요 뭐 자랑하지 마세요 뭐 님들이 그냥 집안에서 그냥 혼자 하던 말도 아무도 상관 없는데 괜히 인터넷을 올리고 막 공략시키고 하면은 여러분만 머리가 아파집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어요 그리고 마운트 같은 데다가 장착을 하는 나사 구선 이렇게 있습니다 있을 건 다 있네요 그럼 다시 이렇게 구겨놓고 문제는 AAP01이어도 위에 레일이 없으면은 장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게 요겁니다 아 이거 레일 요거에 뭐 배송비까지 2만원이야 이게 레일이 위에 깔리니까 좋아 다 좋은데 파일지 않아가지고 조절할 수가 없잖아 이거만 개선되면 참 좋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레일 고정 나사는 육각이고요 한 2mm쯤 되려나 이렇게 레일이 장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주어진 별 렌치로 조여주세요 AAP01이 참 좋은 게 레일도 달리고 14mm도 있고 연발 단발 셀렉터도 있고 글루탄 창도 안되고 양손잡이용이고 진짜 훈적일 데가 없어 해머가 조금 약하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갈고 보지 않아서 어 좋아요 카메라 뒤에 비쳐가지고 보니까 반사되서 보이긴 하는데 어 색왜곡도 거의 뭐 없는 편이고 창문 바깥에서 조정을 해봤는데 어 괜찮아요 뭐 상외곡 없고 색외곡 없고 역시 비싼 건 비싼 값이라죠 음 좋아 이것도 나름 주력으로 쓸 거 같네요 덕후컴퍼니에서 이렇게 이렇게 칼라파트랑 도트들 지원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흐흐흐흐흐흐 아니 진짜 이거 비싸가지고 못 쓰는 건데 특히 도트 같은 거는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 물론 청년신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뭐 저에게 다양한 수정판 총과 아이템들을 지원해 주셔서 그것도 좋고 중간에 안 접고 롱런하는 것은 이렇게 청년신연구소와 덕후컴퍼니 그리고 뭐 뱀병장 인다스트리는 최근에 이제 합류를 하셨지만 그 다음에 내 친구 이스턴 프론트샵 어 이분들 덕분이에요 항상 감사하고요 저는 마무리를 하기에 앞서서 조금 아까우니까 하나만 더 하죠 원 멀티 아나더 원 제가 쓰던 콜트인데요 한 4년 가까이 쓴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잔고장 하나 없는 포스타에서 수입했던 사우려 콜트거든요 근데 의외로 양품이 걸렸는지 지금까지 문제는 없네요 아무튼 간에 그립이랑 레일 같은 건 제가 따로 달았어요 이거를 제거하고 덕후컴퍼니에서 우드그립을 따로 지원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색상 우드그립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그립은 따로 사장님께서 오해를 먹인 거예요 기름칠을 따로 하셔가지고 색깔을 좀 더 깊고 진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이 은혜에 보답하고자 제 콜트에 그동안 썼던 그립을 제거하고 장착을 해오죠 어우 묵직해 아 물론 요 그립도 그대로 코이스터 콜트 에어코킹에다가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썼더니 들러붙었네 이렇게 한쪽만 교체를 해봤고요 그립감도 이거는 그냥 매끈매끈한 건데 거칠거칠하면서 느낌이 좋네요 클래식 하면서도 되게 거친 상남자의 무기 같네요 확실히 콜트 45가 이쪽도 바꿔보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적당하게 도색이 까지고 우드 그립이 있으니까 올드 하면서도 적당히 웨더링이 돼서 괜찮네요 네 이렇게 리뷰를 마무리 하겠고요 어 난 근데 이렇게까지 막 소음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한데 나중에 뭐 이벤트를 한번 뿌릴까? 그러면은 여기까지 봐서 고맙고 오늘 이렇게 리뷰에 도움을 주신 덕후 컴퍼니와 뭐 저희도 리뷰했지만 러브스포님 아무튼 요런 옵션들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은 댓글에 링크를 참여해주시고요 아마 들어가시면은 여러분 취향에 맞는 다양한 그리고 또 저렴한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을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봐서 고맙고 항상 총 많이 사고 총 많이 쏘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